개자신! 니가 어쩜 나한테 이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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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지마! 놓지마! 야! 야, 오영이! 그럼 저도 의뢰 한번 드릴게요. 이 개자식아! 어머 어떻게 저기 사람이 맞았어요! 그러게요. 뭐해요! 구해야죠! 구하세요. 전 돈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.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직접 들어가시다가. 제가 딜게요. 그럼 얼마 하면 되는데. 세탁비 포함 50! 한강이 2급 수돈가 3급 수돈가. 살려줘. 살려주세요. 이놈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건 좀 아니잖아요. 저 죽기 싫다고요. 이 순간에 왜. 하필 왜 강복수가 보여? 말도 안 돼. 내 마지막 순간이 떠오른 게 강복수라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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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지막 순간이 떠오른 게 강복수라니.